이 어린이는 코피가 난 건 아니겠죠, 설마? 예. 김양미. 또 기회 왔죠? 예. 김양미 스파이크 터치아웃 됐어요. 오, 좋아요. 한 점 착각 따라 붙습니다. 야, 마지막 지금 반전을 지금 이끌어내는데요. 네, 그렇죠. 동점만 가면은 노련미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기가 또 올라가겠죠. 아, 김하나 선수. 맏언니답게 지금 고비를 지금 잘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 손몰하시는 거. 지금 이 체력이 얼마나 요한 운동입니까? 그러니까요. 점수는 어느새 한 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제 오피뉴도 3세트까지 가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백칠은 잘 받아줬고요. 곽유아가 때립니다. 어, 디그 성공. 그리고 왼쪽에 김양미. 아, 득점! 와, 이렇게 해서 듀수가 됐습니다. 네, 덕점이 됐죠. 예. 선수들에게 에드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설마 설마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흐름이 지금 고양시로 넘어갔어요. 아주 고군무트를 하고 있어요. 예. 예.